예, 깁스가 어떤 사람이야? 제가 이제 잽스티로 부화인데 비중이 좀 많이 나와요, 영화에서. 아, 깁스를 많이 해요? 다쳐서? 에? 아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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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옷집은... 김도림! 3, 2, 1! 화성 갈게 니께! 어! 커비는 화성에 갔어요. 아, 위복 정작. 왜 이렇게 이쁘지? 귀엽죠? 네, 예전에 샀어요. 어디 어디? 아, 댕댕이 사셨네. 파누 주니어야? 어, 파누 주니야? 그래, 파누 주니에도 화성 갈거니께! 어디갔어? 날아갔는데요? 언제 출발합니까? 일단 퀘스트를 받아야되는데, 퀘스트가 해적에 3. 간다아아아! 저희 이제 갑니다. 바른바다로. 야, 호무새는 어디야? 저 배 뭐야? 어... 잠깐만. 뭐야? 호무새 아까까지 있었는데, 어디갔지? 어? 배에 사람들이 우리 꼬라보고 있는데, 이거 뭐지? 이거? 망자인가? 어디 봐. 나도 볼래. 어디 있어. 여러분 죄송한데, 저 캐리비안의 해적 영화를 본 적이 없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저 캐리비안의 해적 영화 한편도 못 봤어요. 캐리비안의 영화가 한창 나왔을 때, 나 뭐하고 있었지? 뭔가 다른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는 사실, 저 해안을 이제 조사하면 될 것 같아요. 오른쪽에 보이는 저 해안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네네네. 쭈야! 날라온다. 혹시나 했는데... 어, 뭐야? 오... 보물 찾았으니까 집에 가자, 이제. 해냈어? 해냈어? 야, 이거 근데... 안 짊어지는데? 나 용접해놨어, 지금. 아, 보물, 보물 다... 지금 본드로 붙여놨는데요? 아, 미로. 아, 상하이동을... 아, 2인 1조로 하는 거구나. 어, 저기 저기. 왕자의 베레. 아, 지금 오고 있는데? 왕. 왕. 영호왕아.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사랑하는 우리 김도, 왜 태어났니. 야, 물고기 왔어. 물고기 왔어. 물고기 왔어. 조용히 해봐, 물고기 왔어. 그렇지. 낚시! 왜 태어났니? 자랑하는 서든어택투 왜 태어났니? 낚시 어떻게 하더라? 인생 욕신소인 페리오에도 착할 예정입니다 귀신이 날아다니는데 나성님 왜 저기있어 그리고 오우 오우 석관 뚜껑 이게 뭐지? 관안에 나성님이 잔뜩 들어있어요 맛있겠지 어? 잭스페로우가 있어 삼도천 오우 오른쪽 뒤 뒷쪽위에 보면 데비존스있다 오우 진짜 어 그렇네? 가만히 서있기만 어허이 파이어 약간 아랫부분을 쏴야돼 시키자 어 조개맨 조개맨 자구리 뱀장어맨 가리비맨 뱀장어맨 자동우리 조개구이 먹으러갈래? 먹으러가자 언제? 아무때나 플라잉 김치맨 플라잉 김치맨 발사 뭐야 사람이다 뭐야 사람이 튀어나왔는데? 깁스깁스 얘 깁스가 어떤사람이야? 제가 이제 챕스키로우 부화인데 비중이 좀 많이 나와요 비중이 영화에서 아 깁스를 많이 해요? 다쳐서? 에? 아 아닙니다 주차 도하밧 엠 뭐야 왜 hijos 도하밧 와 저 레이드 두개가 동시에 떴네 저 이름의 뒤쪽에 셌즈 둘부터 있어요 쌍섬즈 셌즈? 저게 왼쪽 거는 누가 레이드를 돌고 있는 거고 오른쪽 거는 그냥 자연적으로 스폰 드는 거예요. 저희 있는 지금 이 맵에 유저들 막 해적기 빨다이고 막 고라데들이 두 명이나 있거든요. 아 그래요? 싸우고 싶으면 저기 가면 돼요 저희가. 올까? 어? 아 가야지 않겠어요? 좋아요. 우리는 해적이잖아요. 벽에 보상 중에 엄청 강력하고 비싼 화약통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쟤네 배에서 터뜨리면은 저희가 거의 무조건 이겨요. 아 좋다. 저희가 이길 수 있는 배에 감축해가지고. 아 배에 빛이 자상 보인다. 아 캡쳐보드 죽었네? 김도민 캡쳐보드 죽었다. 제가 확인해볼게요. 아 지금 캡쳐보드 뿐만이 아니라 지금 게임 화면도 게임 화면도 같이 나갔어 지금. 자 여러분 그러면은 제가 그냥 캡쳐보드를 가락끼고 돌아올게요. 네? 갔다오세요. 자 여러분 건투를 밉니다. 저 저 방송도 리방하겠습니다. 다운다운다운다운다운다. 한 번 더 맞을게요 그냥.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굿뎁. 헛. 으야아 죽었다. 아 우리 침몰했다. 저희 침몰. 저희 침몰. 저희 침몰. 아 아 이치. 아. 내가 돌아왔다. 어우 깜짝이야. 헐. 지금 무슨 요약을 하면 일단 저희 침몰을 했고 침몰을 많이 했고. 예예. 저희만 침몰한 게 아니고 상대도 침몰하고 지금. 벨리온이 4대에요 지금 저희 포함해서 공적을 올리셨군요 아 개꿀쟁구간을 놓쳐버렸네 그냥 아 진짜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아 또하러 간다고요? 아 진짜? 계속 갈거야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이제 시작이에요 쟤네 지금도 지금 어 싸운다 싸우고 있잖아요 저기서? 저희가 꼬라박는게 아니고 오오오 마스트 무너진다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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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쏠까? 쏴? 자 어 쏘다 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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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계속 쏴 계속 쏴 보고있어 배에 데미지 없거든요 지금? 아 위쪽에 불 붙었어요 저 불 꺼야되요 저 조선 갈게요 어 뭐야? 아 지금 들어왔어요 지금 샷건맨 싸우던 에덱이랑 또다른 애가 또 왔는데? 또다른 애였어 또다른 애였어 집 4대야 지금 대포할 야 뭐 4대라고? 아 그거 보고있어 보고있어 오오쉣 배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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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손채 수리하고있어요 아 손님이 물 퍼주세요 뭐야 아 가라앉았다 아 가라앉았다 침몰했어 우리 아 배가 떨어졌다 침몰 아니 배가 지금 여태가 지금 4대가 있어 아 근데 쟤네들 잘한다 아아 저 뭐야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들어왔어 들어왔어 아 누구 탔다 누구 탔다 누구 탔어요 아 탔다 돈 내린다 돈 내린다 아이씨 차권 아 내려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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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다투고 올릴게요 올릴게요 저 올리고 있을게요 수비해주세요 한 명 어 왼쪽에 왼쪽에 번개요 번개요 아 왼쪽에 옵니다 옵니다 충각이요 충각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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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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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쪽에 반대쪽에 내려왔어요 우리 우리 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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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는거 볼게요 계속 키 키에 올라왔어요 키에 올라옵니다 올라옵니다 싸우고 있어 눕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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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죽었다 어 조용히 잡았어요 조용히 잡았어요 알죠 내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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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 올라왔어 올라왔어 퍼진 2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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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 탑승했어요 지도 앞에 지도 앞에 지도 앞에 지도님 에에에에에에에 아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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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었다 아 나 죽었어 야 우리 백가를 안됐다 하하하하 그만하겠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외로 돌아가기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갑시다 하하하하 아 이게 저희는 그게 중요한거에요 우리가 열 번 털려도 한 번이라도 해내면은 우리가 이긴거에요 하하하하 대때까지 가자 우리 하하하하 어 배타는 다로 저희쪽으로 오는데요 지금 12시 아 네 확인했습니다 아까 그 배 아닌가 맞아요 어떻게하죠 어 하하하하 하하하 모르겠어요 어 아 가야지 자동 준비됐어 아 준비됐어 아 준비됐어 오케이 아 잠깐만 저 뒤에 배가 하나 더 있는데요 뒤에 야 잠깐만 잠깐만 왜왜 정면충돌 아 정면충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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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면충돌 가자 쪼 쪼 쪼 쪼 쪼 쪼 으하하하 어디서 막 토하는 소리가 나는데 배 돌려 배 돌려 배 돌려 배 돌려 나 왜 이렇게 취했어 나 왜 이렇게 취했어 야 잡았어 잡았어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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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도 놀리고 있어요 도 놀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지 이랬거든요 저희가 배가 또 오는데 저쪽에서 우리한테 쏘는데요 쏘는거 같은데 쏘다 야 두데미 우리 공개하대 두데미 도대 수리하고 있어 지금 아니 이거 둘 다 그건데 아 2대1이라고? 동맹이야? 지금 2대1인데 동맹 우리 단대가 왔습니다 오케이 이거 둘 다 그거야 둘 다 저거 뭐야 이거 악마 그거 뭐야 500만원짱인가 저거 저저저저저저저저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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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 뒤에 어 오케오케 야호히 어허이 어허이 어 한 명 더 한 명 더 아까 그놈들이다 이거 아 아니 그니까 저거 현재도시 아니고 오 살다 죽여 죽여 이거 사크 하나 봤어 하나 봤어 죽여 어어 또 왔어 또 왔어 선장실 선장실 아 편안하다 아니 뭐 걔가 남아있질 못해 야야 우리 야 우리 안되겠다 야 펀즈님 펀즈님 네 잠깐만요 우리 배 위로 모이세요 일단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선언을 해야 할 것 같아 지금 우리 단배 모입시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야될 때는 여기가 아니에요 제 얼굴 보고 잘 들으세요 자 일단 술 술 들어 술술술 술술 자 이거 한잔하시고 자 이제 하나 둘 셋 하면 한잔하세요 하나 둘 셋 어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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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제 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네 배그하러 가자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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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다 포시였어? 그... 뭔가